가 있으면 연락 준다니까. 뭐 좀 나왔습니까? 뭐 분석해 봤는데 별 특이한 점은 없는데. 이거 두 개 다 일반적인 카드야. 네가 뭐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? 그럼 혹시 국내에 자문 받아볼 만한 전문가가 있습니까? 글쎄 나는 그쪽 분야는 잘 몰라? 제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타임카드가 없어. 박진겸 지금 어디 있니? 대학교입니다. 여기 온 이유까지는 모르겠습니다. 잠시만요. 한 분 계신데 지금 강의 중이세요. 강의실이 어디입니까? 야 너네는 이게 이해가 안 돼? 얘 이것도 이해를 못 하면서 무슨 깜으로 물리학과에 와? 아 너네 돌대가리야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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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이 삶을 지나간대도 정해진 끝이 안 보일 때 뭐냐고요! 뭐야? 말씀해주세요